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종가세와 단위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종량세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시험 대상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과세표준이 물건의 가격으로 가는 종가세죠 그런데 우리 등록면허세만큼은 종가세와 종량세 같이 되어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종가세 그랬죠 첫 번째 과세표준을 종가세로 한다는 얘기는 과세표준을 물건에 뭐예요? 종가세는 물건의 가격이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이거죠 종가세 가격이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때 가격도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으로 가느냐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부동산 가액으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기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부동산 가액도 아니고 채권 금액도 아닌 기타 그 외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물건의 가격이나 금액으로 표시하는 걸 종가세 종가세도 구체적으로 부동산 가액 그랬죠 그럼 부동산 가액도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부동산을 등기 등록 당시 원칙 무슨 가액 신고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 가액 중에 신관 가액이 없거나 불합리하다 그러면 물건의 기준 가격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사실상 취득 가액이죠 취득 가격 이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부동산 가액도 이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세에서 공부할 때는 과세표준 중요한데 여기 등록면허서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게 무슨 등기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하거나 또는 타인의 부동산에 시설물 갖춰놓고 그것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본등기 하기 전에 예고 등기하는 가등기죠 이 세 가지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나 또는 경매 신청 등기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기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도 있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임대차 금액이죠 월임대차 금액 하면 월임대료 그리고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자기 땅 뭐라고 그래요 요역지 가액이죠 이렇게 가격도 여러 가지 가격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죠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 여러분 교재 보시면 110페이지 맨 후에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가액 중에서도 원칙이 등록 당시 언제가 됐든 등기 등록 당시 무슨 가액 신고 가액 이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1번 1.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과세표준은 다 생략을 하고 부동산 중심이니까 부동산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2번 이때 등록 당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 당시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 그래서 결론은 등록 당시 신고 가액 이걸 원칙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2번 예외가 있죠 밑에 예외 예외 등록 당시 뭘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가느냐 등록자가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를 하였어도 신고가액이 어디에 시가표준액이죠 시가표준액보다 뭐 적게 부족하게 신고가 됐다면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뭘로 가요 시가표준액으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얘기하는 시가표준액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의 뜻이 보여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다 그걸 우리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가격이 결정되는 개별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이건 매년 6월 1일 고시가 되죠 이와 같은 토지 기준 가격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 주택 있죠 주택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 주택 가격이 있고요 역시 이것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 돼요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이것은 4월 말에 결정을 하죠 그래서 5월 1일 늦어도 5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럼 부동산 중에 토지 주택 말고 일반 건축물은 복잡하다 그랬죠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신축 건물 기준 가격에 나가 구조지수 용도별지수 위치별지수를 곱하고 경과 연수 건축법의 어떤 구조물로 되느냐에 따라 경과 연수 잔전 가치율 내용 연수 남은 거 거기에 대한 잔전 가치율을 곱하고 전체 변조 곱해서 그리고 고층 건물이냐 저층 건물이냐 또는 특수부대 설비가 설치된 건물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감안해서 가감산율까지 적용을 해서 나온 가격을 일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이건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가격은 실거래 가격의 60%에서 높게는 80%까지도 이런 범위 내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 대략 그럼 이런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고 부호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뭘로 가요? 시가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런데 3번 특례라고 그랬죠 취득세랑 같아요 특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거래죠 객관적인 거래 누가 보더라도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거래 내용에 주고받은 가격이 명백하게 입증 확인되는 그런 거래를 통해서 취득했다면 뭘로 가느냐? 시가표준액보다 크냐 적으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사실상 취득 가격 여기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속된 일체의 비용이 있으면 그걸 더해서 취득 가격으로 보는데 이런 사실상 취득 가격을 무엇보다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냐 적으냐 그거 따지지 않고 사실상 취득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객관적인 거래는 세법의 6가지를 열거해 놨다 그랬어요 취득세랑 똑같아요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해서 등기한다면 주고받은 가격 그대로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없죠 또 외국에서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된다 그랬으니까 그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고 공매하면 경매까지 그래서 공매로 취득했으면 공매 가격, 경매로 취득했으면 경락가액 즉 낙찰 가격은 조작할 수 없잖아요 공개되니까 그런 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 인정해 주겠다 또 하나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에 기재된 것 그래서 갑은 의뢰계 언제까지 얼마를 줘라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됐다면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인 장부에 의해서 지출난에 입금난에 취득가격이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 장부에 기재되는 회계 장부에 기재된 건 세법은 그대로 준용 인정해 주겠다 그죠?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신고서 제출을 해서 시장군수로부터 이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검증받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나온 이런 가격은 조작할 수 없으니까 이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다만 이 가격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바로 등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렇게 취득해서 한참 미등기로 있다가 지금 등기를 하다 보면 등록 당시에 이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다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있지만 등기를 늦게 하다 보니까 등기할 때 당시 법인 같은 경우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라서 자산가치가 증가됐기 때문에 회계장부의 원래 가격이 아니라 재평가한 금액으로 기재가 됐을 수 있다 그래서 재평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서 재평가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증가됐을 수도 있고 또는 사업하는 데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와 같은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강가, 상각을 할 수 있죠 자산가치가 감소된 거 그래서 사업하는 연도에 사용한 것만큼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강가, 상각을 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가격으로 가는 거고 변동이 없다면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간다 다시 한번 국외공판법부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등록 당시에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됐다면 증가된 가격으로 강가, 상각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면 감소된 가격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번 볼까요? 110쪽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재평가에서 재평가했다는 얘기는 자산가치가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재평가로 감소된 재평가 없어요 30% 이상이 100분의 130 이상 증가됐을 때 재평가하도록 재평가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재평가했다는 얘기는 자산가치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강가, 상각을 했다는 얘기는 자산가치가 비용 처리했으니까 감소됐다는 얘기죠 이런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는 변경된 가액, 달라진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변동이 없다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다 그 사유는 앞글자만 따서 국외공판법부 이렇게 6가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신고가액이냐, 시가표준액이냐, 사실상 취득가격이냐 이와 같은 부동산 가액이 있고요 다음, 여러분 교재 11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재권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했죠 재권이 뭡니까? 받을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재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등기하는 건 기본이 저당권 설정등기나 경매신청등기나 감유가처분 등기할 때는 과세표준을 채권금액으로 하는데 그래서 1번 등기신청서에 채권금액 표시가 있으면 그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2번 등기신청서에 채권금액 표시가 없다 그랬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금액 그 채권금액 대신에 목적물이 기재됐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금전 대신에 자동차 물건으로 기재됐다면 그 자동차의 가격, 그걸 우리는 그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그것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또는 처분제한 목적이 된 금액 하면 채권 최고액이죠 그런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렇게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는 저당권 경매신청감유가처분이다 또 하나 오른쪽 111쪽 우리 보충학습에 보시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얘기입니다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돈을 100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은 을소유부동산에 나가 뭐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을소유부동산이 저기 강원도에도 부동산이 있고 제주도에도 부동산이 있다 그런데 여기라 설정하던, 여기라 설정하면 좋은데 이 강원도 부동산도 100억이 안 되고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도 100억이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여기라가 먼저 40억을 설정했다면 채권에서 전체 100억에서 먼저 설정한 40억을 뺀 나머지를 60억을 여기에 설정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동일한 채권 100억에 대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설정된 거 있으면 전체 채권에서 설정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보충학습 보실래요?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 목적물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등기 등록 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과세는 어떻게 하느냐 채권 금액 전체에서 100억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 산출세 기준이 된 금액 먼저 강원도 부동산에 40억을 설정했다면 이것을 뺀 나머지 부분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 뜻입니다 다음 여러분 111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3번 기타 금액을 했어요 자 가격이나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부동산 가액도 아니고 채권 금액도 아닌 기타 금액 하면 밑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이지만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야 돼 그래서 자기 땅 요역지 가액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전세보증금 있죠 전세 금액 그걸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임대차 금액 여기서 월임대차 금액 하면 보증금 제외하고 월임대료 주고받기로 한 금액 100만 원이다 임대료가 그럼 1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기타 금액, 채권 금액, 부동산 가액 이걸 보라고 한다 종가세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종량세가 있어요 종량세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과세 표준을 수량 등 수량 등 뭘로 단위로 표시되는 걸 종량세라고 하는데 우리 등록연합세는 수량 중에서도 뭘로 가느냐 건수로 갑니다 한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한 건당 얼마 이렇게 부과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종량세로 부과되는 것은 어떤 등기가 있느냐 등기 권리층에 기재 새롭게 권리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하거나 말소하는 거 있죠 구체적으로 지우는 걸 보라 그래요 말소 등기나 또는 건축물 부어 멸실 등기를 하거나 또는 지목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변경 등기를 하거나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를 하거나 이해가세요? 또는 두 개의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합필 등기나 하나의 토지를 둘로 나누는 분필 등기 이런 등기 등은 건수로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건당 얼마? 6천원 이렇게 한 건당 6천원씩 부과를 하죠 이렇게 건수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한 건, 두 건을 종량세 그리고 한 건당 6천원 정액세율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보셨고 다음, 이번에는 이와 같은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뭘 곱해야 돼요? 세율 등록면허세 세율에서는 가장 핵심이 소유권 등기보다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 여러분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 소유권 등기 할 때는 취득세 내잖아요 지금 그죠? 물론 2010년 그 전에 부동산을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그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려면 등기를 하고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소유권 등기를 한다면 지금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로 부과를 하는 거죠 옛날에 취득은 했는데 등기 안 하고 있던 미등기 자산의 등기는 지금 등록면허세 부과하는데 그때 소유권 등기는 소유권 등기는 소유권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도 원인에 따라서 여러분 교재해 보시면 112페이지 나왔죠 유상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면 1000분의 20 그리고 상속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면 1000분의 8 증여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면 1000분의 15 그리고 소유권 최초로 등기를 하는 소유권 보전 등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는데 이게 원시 취득이죠? 그런데 지금 취득했다면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되는데 2010년 그 전에 건물을 새로 지어놓고 원시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 한다면 1000분의 8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한 등기세율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거죠 이미 취득한 거에 대해서 등기 안 하고 있을 때 이 세율을 적용한다 이거하고 또 하나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113쪽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지상권서부터 지상권 설정 등기서부터 맨 밑에 예고 등기, 가등기까지는 전부 다 소유권 말고는 1000분의 2 다시 말하면 0.2%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 보시면 기타 등기라고 그랬죠? 기타 등기, 종량세로 돼 있는 말소 등기나 지목변경, 구조변경, 표시변경, 하필등기, 분필 이런 등기는 한 건당 6천원씩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세율이 퍼센트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화폐 단위로 표시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정액세율이라고 한다 세율이 화폐 단위로 표시한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세율하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세율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부동산 등기 세율에 대해서 100분의 얼마 50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요구하고요 또 하나 이와 같이 과세표준에다가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세액이 6천원, 6천원 뭐 할 때? 미만일 때는 그 세액을 얼마로 한다? 6천원으로 한다 등록면허세는 최소한의 세금은 내라 수수료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면 113쪽 내누에 지상권 설정 등기서부터 밑에 가등기까지 그죠? 가등기까지는 세율이 1,000분의 2 여기서 또 하나 가등기 보실래요? 가등기 여기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때는 저당권 경매신청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가등기 채권에 가등기 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가등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혼동하면 안 돼요? 가등기는 과세표준이 부동산, 부동산 가액 부동산에 가등기 할 때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 채권에 가등기 할 때는 채권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것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요것도 아울러 기억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 113쪽 밑에 보충학습해 보시면 1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10년 그 이전에 매매로 주택을 취득했다가 지금 등기를 한다면 세율은 뭘로 하느냐? 해당 주택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지금 취득세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 참고로 혼동될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 중에 우리 뭐가 인하냐? 취득세 세율 중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을 유상, 매매 등으로 취득을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택은 취득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이 6억 이하는 천분의 얼마 11%죠 6억 초과 9억 이하 여기에 해당이 되면 취득세를 특별히 1000분의 22%로 9억을 초과하는 그런 주택은 1000분의 30 그래서 취득세는 10% 1000분의 123 이렇게 취득세 세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주택을 이 주택을 언제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런 주택을 취득해서 지금 뭐를 한다면 등기할 때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다시 한번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와 같은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면 등록 면허세는 지금 현재 요 취득세 세율의 절반으로 가겠다 그래서 6억 이하는 천분의 10의 절반이니까 천분의 얼마 5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9억 이하 주택은 천분의 얼마 원래 취득세가 천분의 20인데 절반 천분의 10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천분의 얼마 15 이거의 절반 그래서 다시 한번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로 부동산 주택을 취득해 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한다면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했다 이 세율은 어디서 나온 거냐 시득세 세율의 50%만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113쪽에 보시면 2번 취득시효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 여러분 점유시효 취득 있죠? 타인의 토지지만 내 건 줄 알고 점유의사를 표시했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같은 경우 20년 이상 점유해서 합법적으로 등기해서 취득하는 걸 점유시효 취득인데 이때 점유시효 취득은 두 가지죠 등기할 때 최초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 내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되고 또 전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점유시효 취득한 건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도 있고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당연히 천분의 8로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우리 취득세니까 취득세는 1,000분의 30이니까 무상이니까 1,000분의 15가 되겠죠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면 1,000분의 8을 적용한다 요구하고 또 하나 3번 건축물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이 이미 등기부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는 건수로 부과한다 건축물에 표시했던 걸 변경하는 것 즉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럼 표시 변경 등기할 때는 한 건당 6,000원씩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율 부분은 소유권 등기보다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 지상권서부터 가등기까지 과세 표준이 뭐고 세율이 몇 퍼센트고 납세의 의무자가 누구냐 이것이 핵심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죠 114쪽에 보시면 이제 2번 등록면허세는 중과세가 나 있어요 물론 부동산하고 거리가 멀죠 그럼 무슨 말이냐 114쪽 대도신의 법인 등기 법인 등기라고 하는 것은 출자된 자본금이 얼마짜리 회사를 설립하느냐 그래서 법인 등기할 때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자본금을 과세 표준으로 하죠 그래서 과밀억제권력 안에다가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 등기의 100분의 300, 3배를 중과세 한다 거기에 중과세 대상 법인 1번 대도신의 법인을 보압니까 설립하거나 또는 지점이나 군사무소를 설치할 때 설립 등기 설치 등기할 때 몇 배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 한다 법인 설립 등기의 3배 다만 첫 번째 줄 가로안에 설립한 후 또는 휴먼 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되는 것도 설립 등기로 보고 중과세 하겠다 또 하나 2번 대도시 밖에 있던 법인이나 본점 주사무소를 대도시 안으로 이전을 할 때도 전입하는 것도 설립으로 보고 설립 등기 몇 배 3배 그래서 우리는 중과세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하고 거리가 보니까 대도시에 나가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설립 등기의 몇 배 3배 중과세 한다 그죠 다만 양가로 2번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하나 중과세 제외되는 업종 일명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 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보시고 중과세는 부동산하고 거리가 보니까 특별히 신경 쓸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115페이지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납세지 그랬죠 납세지의 뜻이 보여 납세의무자가 각종 납세의무를 이행할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하는 부동산 소재지 여기에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나 자동차 같은 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등록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또는 건설기계도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등록지 광어권, 어권 등록은 광어권이 설정된 광구의 소재지 어권은 어장의 소재지 또는 출판권, 저작권, 디자인권 이런 것은 출판권자의 주소지 이렇게 가는데 다 생략을 하고 1번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재지가 어디냐 등기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이거 기억하시고 115페이지 맨 밑에 2번에 보시면 2번하고 3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은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리상의 지방자질한 채 걸쳐있는 경우 납세지는 어디로 할 것이냐 지금 2번은 이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다 100억을 그러면 이 채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갑은 을 부동산에 부어 저당권 설정을 하는데 이때 을 소유 부동산이 서울에도 있고 그죠? 서울에도 있고 또는 저기 경기도에도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다 설정해도 되는데 물건이 100억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가 먼저 40억을 서울에 설정하고 나머지는 경기도 부동산에 60억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됐다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는 세법은 이걸 하나의 등기로 봐라 이거지 하나의 등기로 보고 어디로 가느냐 맨 처음 등기하는 소재지 등기하는 재산의 등록관청 소재지 이걸 납세지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 3번부터 보세요 3번 지금 설명드린 게 양가로 3번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하는 경우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고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먼저 서울에다가 설정했다면 경기도에 설정을 했어도 납세지는 전부 다 서울로 간다 이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이거죠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경기도 서울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취득세는 소재지별로 각각으로 안분합니다 시가표준의 비율로 안분을 하는데 등록면을 쓰는 그렇지 않죠 이럴 때는 등록관청 땡땡땡 등록관청 등기소가 어디냐 이거죠 만약에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 이 등결물을 담당하는 등록관서가 경기도 쪽에 있다면 납세지는 뭘로 간다 이 등기소 중심으로 결정하니까 경기도를 납세지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2번과 같이 표현을 하죠 여러분이 이해가 갔으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이럴 때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로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등록관청 소재지 그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가 어디서 담당하느냐 그거 중심으로 납세지를 결정한다 기본이 등록관청 소재지 이거에 따라 납세지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 116쪽에 보시면 이제 2번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는요 1번 등기 등록을 하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하는 것은 밑에 미니강의 표시에 놨듯이 등록관청에 등기소리를 접수하는 날까지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등기소 가서 등기소리를 접수하려면 등록면허세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등기소 가야 되기 때문에 등기소 등록관청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신고납부가 끝나야 된다 참고로 그 이유를 잠깐만 확인해 보면 옆에 117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4번 등록면허세 납부가 끝나야 된다 납부 확인 및 납부 부족액 통보라고 나와 있죠 1번만 보실 거예요 1번 왜 등기소 등록관청에 등기소리를 접수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될 이유가 1번에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납세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때 등기 등록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납부를 하고 받은 영수필 통지소 한부와 영수필 확인서 한부를 등기에 관한 서류에 봐라 첨부를 하라 물론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인터넷 접수 즉 전자메일로 접수를 한다면 첨부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등록면허세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다시 가서 116쪽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라 이 얘기고요 다음 밑에 2번 추가신고납부 등기 등록을 했어요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중과세 대상이 됐을 수 있죠 대도신에 법인 등기를 했다 그런데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추가로 등록면허세 추가로 내야 돼요 그럴 때는 올해 개정됐죠 취득세랑 똑같이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작년까지는 30일인데 올해부터는 60일 이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라 그죠 두 번째 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2번 등록면허세 비과세 받았는데 과세 대상이 됐다 또는 감면 혜택 받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다시 추진사유가 됐다 이때도 작년까지는 30일이었는데 올해부터는 60일 이내 해당 세율을 적용을 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래서 추가로 신고납부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이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를 하라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 양가로 3번 맨 밑에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하고 납부서 받아가지고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소 가야 접수가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등록면허세 절차를 잠깐 보면은요 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겠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 될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의 무하라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시나 군수 시장 군수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서를 발급해 줍니다 지로용지죠 납부서 받아가지고 어디 갑니까 시군에 가서 납부해도 되고 시나 군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에 가서 무엇을 하나 납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납부했으면 납부했다는 뭐 영수증 있죠 영수증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 안부를 받아서 거기에 나가 등기에 관한 서류 있죠 전세권이면 전세권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어디 갑니까 등록관청 등기서에 가서 접수가 되면 등기가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기 등록면허세 중에서 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납부서 없이 바로 등기하기 전에 납부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기타 등기에요 전세권이 아니라 무슨 등기 기타 등기 다시 말하면 말소 등기 등 말소 등기나 시목변경 등기나 건축물 구조변경 등기 등은 한 건당 이렇게 부과하죠 이렇게 한 건당 6천원짜리는 소재지 관할 시군의 신고 절차하고 납부서 없이 바로 납부를 하고 등기서가 해서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관청에 등기서류를 접수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 절차 없이 납부했다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건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116조 밑에 양가로 3번은 중요 표시해 놓고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등록면허세를 위 규정에 따라 뭐를 안 했어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 즉 6천원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면 뭐를 하고 신고 안 하고 납부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 특별히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렇게 등록면허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이때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117조 과세권자는 추적을 해서 새 법률에 따라 새액을 계산해서 거기에 가산세까지 적용을 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가는데 이때 고지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붙어서 가산세가 붙어서 나옵니다 이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조세총론이나 시득세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무신고 납부세에게 몇 프로 20%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2번 신고를 안 했는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무신고 납부세에게 4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1번은 단순히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다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신고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40%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장에 보시면 보충학습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신고기한 지나고 늦어도 6개월 이내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붙은 거에 대해서 50% 또는 20%를 경감해 줍니다 그래서 신고기한 지나고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 늦게라도 기한 후 신고가 됐으면 그때는 무신고 가산세 50%를 경감해 주고 또 신고기한 1개월 지나고 6개월 안에 그 사이에 기한 후 신고가 들어오면 100분의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경감해 주겠다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똑같습니다 다음 밑에 과소신고 1번 과소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였지만 신고하고 납부할 세에게 부족하게 신고했다 얘기해요 이런 경우는 뭐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때 과소신고 가산세는 100분의 10이고 2번 2번의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기억은 1부정과소신고분세에게 100분의 얼마 40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과소신고분세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여기는 정상적으로 100만원이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얼마? 8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분세액이 얼마예요? 20만원이죠 그런데 20만원 중에 예를 들어서 15만원은 단순히 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거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몇 프로? 10%만 그런데 20만원 중에서 5만원은 이 5만원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러 축소를 했다 이럴 때는 이거는 몇 프로? 40%를 따로따로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자 부족하게 신고한 게 전체 20만원인데 이 중에 15만원은 고의성이 없다 그럴 때는 이 부분에 10% 그리고 5만원 부분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이다 그럼 이거는 별도로 40% 이렇게 해서 두 개 합쳐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해하실 때 일반 과소신고는 10%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면 40% 가산을 해서 고지서 발부한다 다음 3번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올해 개정됐어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또는 뭐요? 과소 납부세액이 있으면 그 3개 곱하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아니면 고지서 발부했으면 고지일까지 기간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감안을 하여 만 분의 2.5 그래도 되고 10만 분의 25 그죠? 만 분의 3이었었는데 올해부터 인하했죠 그래서 만 분의 2.5의 1일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에 만 분의 2.5 해도 되고 10만 분의 25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소수점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다만 위에 가서 이와 같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보세요 자 공식대로 계산하면 이거죠 미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지연된 늦게 낸 날짜 일수 곱하고 여기에 1일에 얼마 10만 분의 25 이래도 되고 아니면 이걸 만 분의 얼마 2.5 0.25죠 이렇게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는데 이 일수가 이 기간이 길면 이 금액보다도 이 금액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200만 원, 300만 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은 이 미납부세액의 몇 프로?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119쪽 이제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의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하면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의 20% 그리고 등록면허세 감면 받은 세액이 있다면 별도로 농어천 특별세 20%가 부과된다 이렇게 두 시간 분량에 두 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등록면허세니까 차분하게 정리를 하시고 자 이번 시간에 한 대응을 마무리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실래요? 자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에요 자 부동산 가액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 금액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전세 금액 등으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물건의 가격 이렇게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 금액이나 전세 금액 이런 걸 가격으로 표시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다세라고도 한다 그죠? 그럼 부동산 가액은 등록 당시 무슨 가액? 신고 가액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신고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신고가 들어왔어도 인정하지 않고 이때는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이죠 이때 시가 표준액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죠 또 객관적인 거래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 거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외국에 보여요? 수입 그리고 공매나 경매로 또는 판결문에 증명이 됐거나 법인 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거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제출된 신고서에 의해서 검증이 됐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데 다만 이런 가격이 등록 당시에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될 수도 있고 강가상각 등으로 감소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가액으로 가고 변동이 없으면 이 가격 그대로 간다 그죠? 다음 소유권 이외의 등기 채권금액 채권 최고액으로 가는 것은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나 또는 경매 신청 또는 가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 할 수도 있고 채권에 가등기 할 수도 있죠 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으로 지역권은 요역지가의 월임대차 금액으로 하는 것은 임차권 설정 등기죠 또 기타 등기는 변경하거나 하필 두 필지를 합치거나 용도 변경 또는 뭐요? 말소 등기죠 이런 등기는 한 건당 6천원으로 부과하겠다 다음 등록면허세 우리 과세표준 세율 그랬죠 여기 소유권 부동산을 2011년 1월 1일 취득해놓고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1,000분의 20 상속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1,000분의 8 증여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1,000분의 15 소유권 보전 등기한다면 1,000분의 8 이것은 옛날에 이미 취득해놓고 미등기 상태로 있을 때 등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전부다 1,000분의 얼마예요? 2로 갔나 0.2% 그죠? 그리고 기타 등기인 말소 소멸 또는 합필등기 또는 뭐요? 변경 등기 말소 등기는 설정 자가납세의무자라고 했고 소유자 한 건당 6,000원으로 간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세표준의 세율 적용해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그 세액을 얼마 6,000원까지 칭수하겠다 등록면허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라 그죠? 또 여기 신고납부 볼까요?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라 그런데 등기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됐다 이거 두 가지 개정된 거예요? 이거는 개정됐다 자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작년까지는 30일인데 치득세가 됐던 등록면허세가 됐던 전부다 몇일? 60일 이내 추가로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또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죠 그런데 부정자가 붙으면 고의성이니까 40% 무신고도 일반 부신고는 20%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40% 그리고 다만 여기서 특별한 경우 있죠 등록하기 전까지 뭐를 안 했어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뭐 했다면? 납부했다면 이것은 우리 기타 등기를 얘기한다고 했죠? 얼마짜리? 6천원짜리? 이런 등기는 무엇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신고,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세액의 1일에 10만 분의 25 다시 말하면 0.02호 그래서 75% 한도로 해주고 부과세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이 20%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감면 받은 것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수적으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를 마무리했는데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빈칸을 채워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